쉽겠지만 목소리를 더욱더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왼쪽으로 가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예. 저 좋아해. 너무 좀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너무 아쉬웠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저희 또 이렇게 그 광통과 통역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우리 빅맨. T.S. 안녕하세요. 나가봐. 안녕하세요. 우리 빅맨. 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희가 한국의 예제팬 여러분을 어제 보여드리면서 또 오랜만에 만났고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니까 저희는昨天 이제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팬들의 축적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 다 다니실 텐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Would you please make a heart to them?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 역시 이렇게 화담을 해주시네요. 새로 지금부터 실셀 세리머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특별 이벤트 이처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더욱 더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한국의 한점이 이처럼 전당할 수있는 캠페일을 동영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 Incorporated 동영상으로 총 23 일급이 스태터이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미가 되어있는 보영국이 적ция하고 홍콩과 한국에 있는 오늘은 전국의 고기얼 회원을 매우 좋습니다. BSGH&B의 SKINR&D 작은 회원에 의해서 15개의 side 메시지를 통해 protractors의 전국은 코끄레이션의 통합은 홍상표 홍콩 무역 관장님 먼저 무대 위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she'll present this with BAP and also I'd like to invite Ms. Iris Love from Bo Ryung-gu will be presented 자 그러면 BAP분들께서 네 어떻게 잘까요? 같이 사진으로 찍으실까요?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손으로 잡고 네 무대 쪽으로 길게 서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BAP분들께 더 좋을 것 같아요